어 자 우리 빠르게 이제 매개 변수랑 한번 해 볼게요 public 클래스 메인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어 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lerin 에 개 3 자 여기서 음 어 제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스팟 보이드 서브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하이가 나올까요? 안 나오겠죠?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얘가 실행되고 이 녀석만 실행이 된다는 거 보면 돼요. 메인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실행하면 얘가 발동되지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?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참고로 함수는 여기 메인 안쪽에다 만들어줘야 얘네들끼리 서로 호출할 수 있어요. 이거를 밖에다가 만들면 안됩니다. 자 됐고 자 여러분 아시겠죠?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몇 번 나와요 하이가? 세 번 나오겠죠? 그쵸? 네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몇 번 나와요? 이렇게 하면은 하이가 여섯 번 나옵니다. 여섯 번 나오고 네 아주 좋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제가 플러스라고 바꿔볼게요. 자 이거 오류 날까요? 안 날까요? 당연히 나겠죠? 플러스라는 함수는 지금 존재할까요? 존재하지 않아요.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 난다.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플러스라고 해볼게요.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됩니다. 지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바꿨죠? 그제서야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 인트 a는 10 인트 b는 20 이렇게 했어요. 그 다음에 시스템.아웃.프린트 에렛 한 다음에 제가 a 더하기 b 이렇게 했어요. 자 여기서 옥선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자 얘 실행하면은 화면에 뭐가 보일까요? 참고로 a는 10이고 b는 20입니다. 네 간단하죠?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10, 20 이렇게 하면 오류 날까요? 당연히 오류가 납니다. 이 함수는 인자를 받지 않기로 설계가 돼 있는데 인자를 두 개가 넘겼죠? 이거 지금 오류가 납니다. 오류 안 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네 여기다가 네 변수를 써줘야 돼요.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나요? 오류가 나죠? 자바에서는 변수를 만들 때 항상 뭐예요? 타입을 붙여야 돼요.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나요? 당연히 오류가 나죠. 이 입력되는 인자를 계산해서 그것이 저장될 수 있는 적당한 거를 하면 되죠. 뭐 바이트나 뭐 인트나 이런 걸로 하면 돼요. 자 지금은 오류가 안 날까요? 이렇게 하면 오류가 안 납니다. 안 나요. 자 그 다음에 자 옥선님 한번 맞춰보세요.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플러스 한 다음에 100과 200을 넘겼어요. 그러면은 화면에 뭐라고 나올까요? 이거만 느낌으로 한번 맞춰보세요. 느낌으로 여기다 제가 100과 200을 넘겼습니다. 그쵸? 제가 이번에도 함정을 팠어요. 왠지 300이 나올 것 같잖아요. 근데 사실상 자 보세요. 지금 너밀에 뭐가 들어갔죠? 100이 들어갔죠. 여기는 뭐 들어갔어요? 200이 들어갔죠. 자 그리고 여기는 a와 b가 있어요. 자 지금 출력이 되는 거는 a와 b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 num1과 num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? 그쵸? 네. 그쵸? 그러니까 이 맥의 변수를 넘겼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인자라고 하고요. 이걸 맥의 변수로 합니다. 인자의 개수와 맥의 변수의 개수는 맞춰야 되고 첫 번째 인자의 값이 첫 번째 맥의 변수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의 값이 두 번째 맥의 변수 들어가는데 얘를 함수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.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. 맞춰보세요. 자 뭐 나오나요? 옥서님 화면에 뭐 나올까요? 참고로 이번에 속으면 안 돼요? 이거는 뭐죠? 그쵸? 네. 이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출력되는 건 이 녀석이. 근데 잘 보세요.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 맞춰보세요. 화면에 뭐 나올까요? 그렇죠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. 자 화면에 뭐 나오나요? 이렇게 하면. 그렇죠. 자 맞춰보세요.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? 그렇죠. 마이너스 100. 이 이름에 현혹되지 마세요. 이 이름이야 그냥 우리가 정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.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. 여기까지.